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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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투어 늦잔날 여기는 주편왕기입니다 강릉으로 해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자 네 출발 출발 강릉으로 출발 강릉으로 해서 복귀할거야 호텔 좋아 아까 고포마을이라고 써있던데 고포마을 이렇게 해서 강릉까지 갈거야 시마크 호텔 최대한 바닷가 쪽으로 해서 올라갈거야 그리고 점심은 시마크 호텔 카드에서 쓰는 바우처가 있어 바우처를 써야되거든 시마크 호텔 그것도 사용처기 때문에 거기서 맛있는것 좀 먹자고 네 마음 편안히 먹고싶으면 먹어도 돼 어제 그리고 드라코님 너무 감사드리네 드라코님 너무 감사해요 맛있는것도 사주시고 그러니까 현지인 맛집 너무 맛있었어 맞아맞아 동생 하나 생겼네 또 삼척바다를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응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 어제는 비 소식에 바이크를 가져가니 차로 가져가니 뭐 했었잖아 야 차타왔으면 야 진짜 후회할 뻔했다 그렇지 날이 이렇게 좋은데 그러니구나 그리고 어제 비도 잘 끼했어 응 맞아맞아 아 여기구나 저 임원들만 온다는 임원아 하하하하 야 멋지다 멋지네 1박2일 박투어 둘째날 출발을 울진에서 시작하니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 자주 쉬어가기 좋았습니다 저쪽은 내일바이크가 다른데 응 내일바이크 평가탕 지나가잖아 원평 원평 여기는 원평해변이야 저 조형물도 예쁘고 좋네 처음 와봤어 이쪽은 처음인 것 같아 여기 안쪽까지는 간단히 해산물 좀 채취를 해보자고 점심 먹어야 되니까 잠시만 보러 갑시다 zech vost получается 준비해 claimed 사랑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탑니다. 자, 이제 출발. 네, 출발. 출발. 네. 자, 안오지 기차? 네, 안옵니다. 기차가 아니고 메일바이크지? 메일바이크 안옵니다. 자, C마크 호텔 다와갑니다. 네. 800m 남았어요. C마크 갑니다. 밥 먹으러 갑니다. 정말 어디다 세우지? 글쎄, 진짜. 우리가 주차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응. 그치? 응. 그치? 에이. 호텔 직원분께 바이크 주차 관련 문의를 드렸는데요. 흔쾌히 편리한 자리로 안내를 해 주었네요. 5성급 호텔답게 친절하시고 서비스도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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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하네. 그래도 허락해 주셨어. 이 자리를. 이거 지금 VIP 자리 아니야? VIP 자리야. 시마쿠 호텔 도착. 주차 자리가 좋네요. VIP 자리. 여기 안내해 주신 분이 또 예전에 나이도시고 또 해서 좋은 자리로 하셨습니다. 가자. 넘으러 가자. 화장실, 식당, 끓였어. 너무 좋은데? 네네. 바텀티 칼로드, 바텀피자, 액수, 해산물을 넣어볼까요? 나무는 포장해 가야지 물이랑 파마산 치즈를 드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맛집실이 너무 좋은데 드세요 소금을 너무 좋아해요 반찬 리프터 치즈 크림베리 샐러드입니다 드세요 리프터 치즈 크림베리 샐러드 파트로피자? 네, 파트로피자입니다 남는 거는 거잖아요? 가다가 먹자고 끝까지도 안 먹게 타이밍 그래 배가 안되고 본인은 못도 안 먹음 수업수업 하고 수업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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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바이크 땅 한대는 있네 돋보인다 V.I.P 자리 V.I.P 자리 너무 좋고 있는데 와 잘하네 손 대던 거 뭐야? 피자 피자 포장했어? 피자 이렇게 큰게서 포장했었는데 피자 박스 안고 타? 고민해 말아야겠네 V.I.P 자리에요 너무 좋습니다 자리 피자는 박스를 반으로 접어서 잘 수담했고요 복귀 중에 간식으로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간다 간다 지금 커피 한잔 마시러 가자 아는 지인분인데 또 바이크 카페를 오픈하셨다고 가니깐 여기 온 김에 잠시 들렀다 가야지 그래 바이크 전용 주차장은 뒤에 있네 뒤에 있네 아이고 아이고 뒤에 있구나 어 어 맞네 바이크 카페의 뒤편에는 바이크 전용 주차장이 있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어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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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블록으로 제가 한번 메세지 보냈었는데 투부 쪽으로 제가 한번 올드닝 관리해서 좀 주면 돈까스 사신 거예요? 네! 수제 돈까스 수제 돈까스 제가 이거 다 만들잖아요 옛날 정량 시켰거 가성비 좋은 돈까스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많은 곳에서 나위더님이 찾아주신다고 하네요 안녕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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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에서 오셨어요 많이 오네 인천에서 많이 와요 소문났네 소문났어 하하하 주인장님이 나위더님 모두 사진을 찍어주시고 인스타에도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날코 달리는 우리 웃음 가득한 날들이 떠오르네 느리게 가면 너무 지루해 빠른 바람에 흔들리는 꽃만 나이더님이 끊임없이 방문하셨는데요. 수제 경향식 돈가스 메뉴가 1순위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안녕 왜 이렇게 오래 찍어요. 왜 이렇게 오래 해 네 타임배요. 네 타임배요 네 자 흑예서가 진곡의 정상 나옵니다 진곡의 정상 흑예서 고개 정상입니다. 해발밑기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잠깐 쉰 이유는 칡즙 칡즙 먹으려고 가서 내가 칡즙 하나 사올게 한 잔 네 한 잔만 주세요 멀렁하긴 한데 참거라서 칸은 3천원 끄가자 네 아 편하다 칡즙이 왔어요 배달 왔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자 칡즙 배달이요 감사합니다 아우 칡즙이 진해 진해 어 자 출발 출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